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CNI 뉴스입니다.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지정된 문화의 날 정기공연이 열렸습니다. 충남도는 24일 9월 문화가 있는 날 정기공연으로 도청 문예회관에서 무언극인 추격자 공연을 개최했습니다. 이번 공연은 대사가 한마디도 없는 연극으로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동시에 액션과 마술, 마임, 인연극 등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돼 관객의 눈을 즐겁게 했는데요. 앞으로도 도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도민을 위한 문화공연을 마련합니다.